백합베엠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 롯데 망무르의 CIO를 맡고 있는 정원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방법도 모르고 정보도 정략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백합베엠의 3시간 서비스가 있다는 말을 들고 처음에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봤을 때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되는 문서도 많아서 아마 아무리 빨라도 3달이 걸리든지 경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6달 이상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반신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직접 백합베엠에 방문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중진국에 오신 황소당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정말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2016년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3시간 만에 정말 저희가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들을 3시간 만에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알려주신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생겨 준비해왔더니 더 이상 추가적인 문서도 필요 없고 또 증빈도 필요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시간 규정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여기서 절약된 이 시간과 노력들이 사업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백합베엠의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희도 큰 흐름에 이번에 설립한 저희 인도로떼 망무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저희 사업도 큰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합베엠의 여러분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합베엠의 이름을 부를 maintenant 3-시 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주잘기가 시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bkpm.go.id로 방문해 주십시오